아,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아, 나은 짝이야. 본인이에요. 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오, 시술 투자입니다. 자, 오늘의 간식 게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넋사 씨가 늘 원했던 그 게임. 어? 신상? 신상 게임. 와! 신상, 신상! 모두가 공평하다고? 모두가 지금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초대 손님 두 분에게도 공평한 거예요. 다 안 해본 거니까. 자, 제목부터 공개합니다. 오! 첫 1위 곡을 맞춰놉니다. 와, 다 봐, 다 봐, 다 봐.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LED에 가수의 사진이 뜨면 해당 가수가 음악방송에서 받은 첫 1위 곡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아, 이 시술도. 이거 다 나와요. 가수의 이름과 그리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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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웨니원 파이어! 아, 맞잖아. 파이어? 어? 파이어? 선미, 선미! 자, 준비하고 있어. 투웨니원 파이어! 자, 준비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투웨니원 파이어! 오가 파이어! 오케이, 비용 투웨니원 파이어! 어차피 이건 앨범이... 아이아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진짜 파이어! 왜 처음부터 틀어줘? 예예예 볼륨 볼륨 볼륨! 컴온! 뭐야? 컴온! 잘한다! 어디다! 이거 맹뱅뱅 아니야? 뭐라고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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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요한 건 안 틀어줘? 훌! 허리 괜찮아요? 이게 버퍼링이 조금 느려요. 그래서 키처럼 야비하게 섭리하고... 야비야비 먼저 이름 외치고 오케이 남은 치즈케이크는 다섯 개 주세요 방탄이다 선미! 방탄소년단 그리고요 상남자 실패 하크! 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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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어 그 3 3 3 2 정답 갑니다 렛츠고!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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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가 어떻게 되죠? 안무가 뭐죠? 이거 안무 뭐예요? 안무 볼륨 아 이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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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춤을 안 춥니다 고맙습니다 오 호 호! 티 Tyr 홀 아 Charian 하 정답 small 정답 난 너무ら프 나도 먹는 건 모르겠다. 내가 먹어요. 주세요. 자 난이도 조금 있습니다. 아 천상지 히 더 그레이스. 좋아 나아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선미! 천상지 히 더 그레이스. 노래. 두메랑. 실패! 50% 정답. 진짜 어렵다. 나 정답 위를 실천 줬어. 천상지 히 더 그레이스. 선미! 선미! 천상지 히 더 그레이스.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뒤에 물음표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한 번 더 오케이. 얄미워. 한 번 더 오케이. 물음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요? 한 번 더 오케이 들어가요. 선미입니다. 한 번 더 오케이 물음표까지. 렛츠고 볼륨업! 한 번 더 오케이! 얻네! 알아 알아. 천사!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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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알고 계시네? 대박이다. 선미 씨가 이거 커버를 했었어요. 내가 옛날에 그거 봤던 게 기억이 났거든. 그래가지고. 뭔지? 주세요. 이게 누구야? 샤이니! 비어! 비어! 눈알 너무 예뻐. 실패. 샤이니 눈알 너무 예뻐. 정답 아닙니다. 뭐야? 정답이란 거야? 아니야. 의외로 또 아니야. 의외로 또 아니야? 세윤! 샤이니! 아미고! 끝까지 불러주세요. 차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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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렷! 차렷! 실패! 정말 없으면 안 되죠? 없으면 안 되죠. 잠시만요. 세윤! 세윤! 산소 같은 남자! 90% 정답! 넋살! 산소 같은 노! 팀 이름 얘기 안 했어요. 뭐야? 뭐야? 차윤이! 산소 같은 노! 저장! 이거 춤 알아야 된다. 이거 춤 알아야 된다. 차윤이 분들은 데뷔하고 처음 일이잖아요. 차윤이! 차윤이 먼저 잘 알아. 네! 아버지! 아버지 취소! 뭐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진짜 왜 이렇게. 내가 죽어 가고. 내가 죽어 가고. 이 자. 자. 우유. 유유. 퍼포먼스. 슈퍼 왜요! 동요할지 못하고. 노동해야겠네. 얘도 원래 댄스다수 아니였나? 맞아요. 이렇게 되면. 피오가 먹게 됩니다. 자 여성팀 응원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화이팅! 화이팅! 남성팀 응원 시작! 자. 마지막 하나 남은 케이크. 여성팀. 문제. 주세요! 어렵다. 자자자자. 세윤, 세윤. 터치 마이 바디. 실패! 팀 이름을 얘기해. 어? 저 힌트를 받았습니다. 이름을 얘기해야 돼. 이름을 얘기해야 돼. 이름을 얘기해야 돼. 넉살. 넉살. 시스타. 소쿨. 아닙니다. 아니였네. 실패. 이건가 봐. 자 알려주면 안 돼요. 알려주면 안 돼요. 더 혼란스러운 거라. 아! 얘기하세요. 나도 받지 그 힌트를. 시스타. 러빙유. 아닌가? 실패. 아니야. 이거 마지막에 해봐. 시스타. 넉살. 넉살. 안 돼, 안 돼. 시스타. 푸쉬 푸쉬. 데뷔곡이죠. 실패. 아니요, 실패. 하지 마요, 그냥. 에이, 헤이. 헤이. 청하선미. 청하선미 노. 안 돼, 그만. 자 힌트는 안 돼.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베이베이 베이베이베이. 니까지 깨뻔해. 내 눈에 눈물 나면. 니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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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알려주면 안 됩니다. 알려주면 안 돼요. 아, 예, 상당히. 자 뺄게요. 힌트 갑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래, 그래, 맞아. 넉살. 넉살. 시스타 멍청이. 실패. 세율아, 니가 뭔데? 여기까지, 이게. 오케이. 자, 이건 스크리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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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갑자기 욕을 하면 어떡해. 뭐야? 너 뭔데? 실패! 지금 살짝 나왔어요 나왔었어 나왔는데 넉살! 넉살! 니까지께 뭔데! 세윤! 세윤! 시엔스타 니까지께 뭔데! 좀 오바됐어요 오바됐어요 짧아 짧아 오바됐어요 잘라 잘라 넉살 넉살 지금 얘기한 거 잘라 넉살! 시엔스타! 니까지께!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티빙 안 왜 이래? 아니 여기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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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인데 에이! 아 너무 조용히 하잖아 근데 두 명한테 우리가 이 정도까지 얘기해? 니까지께! 오디오 안 들어갈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또 또! 정답! 몰랐네 뭐가! 여기서 뭐 있는데!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실패! 실패? 아니 뭐라도 해봐 그럴까요?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춤을 잘 추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세상 사람들 춤이 이렇게 필요한지 몰랐어 진작 좀 더 해놓을 거야 더 해놓을걸? 뒤로 기금을 좀 많이 잃었지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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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한다고 신상이 그렇게 쉽게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 신상 퀴즈는 바로 뭔데? 오늘의 엔딩 요정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더러운 것 같잖아 신상 퀴즈는 신상 퀴즈는 벌써 키빵이 됐어 엔딩 요정을 어떻게 해 신상 퀴즈는 참 희자로서 아주 뿌듯하네요 뿌듯하죠 요즘 음악 방송 엔딩 요정이 엄청 화제입니다 이 화제의 조사에 우리 또 키가 있고 또 키가 만든 거 아니야 중심에는 또 놀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놀토의 그 원샷이 또 베이스가 되어 있고요 내가 제일 뿌듯한 댓글이 음방의 놀토화야 음방의 놀토화야 음방의 놀토화 자 잠시 후에 LED의 최신 음방부터 예전 음방의 엔딩 요정이 뜹니다 화면을 보고 가수 노래 제목 가수 노래 제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오늘 게임의 취지에 맞게 정답을 맞추면 음악이 어느 정도 가면 엔딩으로 빵 끝나요 그때 과연 여러분들은 엔딩 요정이 돼서 본인 카메라를 잘 찾아서 엔딩을 완벽히 보여줄 수 있는지 만약에 엔딩을 못했다 덜컹됐다 음료 제공이 안 되는 거 잠깐만 카메라 좀 알려줘 제발 그거는 필이에요 사람들하고도 눈도 잘 못 마주치는데 시작 전에 신상이니까 연습 게임부터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연습 게임 문제 보여주세요 연습 게임 키 샤이니 코드 정답 연습이야 그래서 음악 없어? 있어요 있어요 플레이 풀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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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야 프로 잘한다 잘한다 아니 음방이 아래 음방이 아래 자 이제 엔딩 나옵니다 이게 엔딩 요정인가? 엔딩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엔딩 뭐 있어? 어 뭐야 오해 자 실초 앞에서 자 눈빛 살짝만 볼게요 한 번 더 오케이 자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살짝만 볼게요 그렇죠 한 번 더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좀 더 들어갑니다 좀 더 줌 줌 들어갈게요 자 줌 들어갈게요 오케이 이거예요 아 나 진짜 마냥 웃지를 못하겠다 이거 이거 하기 민망해가지고 와치기 싫어 아 이거 하기 민망해가지고 와치기 싫어 자 잇지는 일단은 안 줬어요 자 이 중에 한 명은 못 먹어요 자 뭐야 난 연습 게임만 맞추고 아니 다음 문제 나 연습 게임만 맞추고 뭐하니 뭐하지 플레이 자 누굽니까 이게 뭐야? 그냥 쓰러지신 거 아니야? 누구야?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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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PM 하트비트 춘다 갑니다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 아유 이거 잘해 왜 다 잘하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잘해 자 엔딩 준비 엔딩 준비 어 아직 있어요 한번 더 와 이거 어디다 왜 뭐 수강구 아니야, 수강구 아니야? 맞아! 잘한다!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 간다, 간다, 간다! 죽었어. 죽었어. 진짜 재채인 줄 알았잖아. 진짜 재채인 줄 알았잖아. 성공! 자, 누굽니까? 자, 누굽니까? 누굽니까? 태연! 있지, 달라, 달라! 성공! 자,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오셔도 돼요, 오셔도 돼요! 탈락, 탈락! 오셔도 돼요, 오셔도 돼요! 아이, 도와주면 좋지. 나는 하늘이야! 가자, 렛츠고! 딸라, 딸라, 딸라! 한 번 더! 아, 이게 가운데서 따라추면 되는데, 이것도. 다음 대로 하자! 다음 대로 하자! 둘인데. 준비한다! 오우, 숨이 많이 찬가 봐. 아이, 준비했잖아, 범아. 범아, 다 준비한다니까. 오우. 숨이 많이 찬가 봐. 숨이 많이 찬가 봐. 오우, 야야야야. 야, 마라톤 했어! 마라톤으로, 마라톤으로! 전담! 예, 선보입니다! 요새 발라드는... 그냥 할 거야? 남의 동은 안 돼! 우리 계속 찍고 있더라니! 운대! 운대! 내 또! 괴롭히지 마! 괴롭히지 마! 아, 선생님! 괴롭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시고! 동협이 형! 동협이 형! 동협이 형! 동협이 형! 자, 다음 문제! 문제! 엔딩 요정 못 하겄네, 이거! 주세요! 어, 뭐야? 사우나요, 뭐야? 앰블랙, 앰블랙! 힌트! 전쟁이야! 알파벳 중 하나입니다! 신! 앰블랙! Y! 정답! 3, 2! 이거 어떻게 하려고? 아, 잘 안 하려고요! 아, 잘 안 하려고? 자, 잘 끝나! 뭐 있어? 뭐 있어? 빙기도 하였다 미치겠다 전화! 휴지가 이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했잖아 우리 영원한 매투기 넋살! 싹쓰리 여름 이야기 실패! 50% 정답 싹쓰리 여름 안에서 실패! 50% 정답 싹쓰리 다시 여름 이야기 60% 정답 실패 여기까지는 맞아요 바닷가 꽃 가져가 여기까지는 맞아요 딱 해바라기 딱인데 맞춰요 지금 다시 여름바닷가 넋살! 넋살! 이츠님들이 제발 나가라고 알려주셨어요 다시 여름바닷가 실패! 티빈이 형을 이야기 안 했어요 티빈이 형을 이야기 안 했어요 지난 여름바닷 리아 죄송한데요 앵무새가 날 너무 괴롭혀요 안녕하세요 다시 여름바닷가 지난 여름바닷가 리아 앵무새 예를 들면 안 돼요 오늘 의상도 약간 앵무새가 계속 얘기해야지 나래! 다시 여기 바닷가 정답 아니 아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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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 간다 자 센터 준비 안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원 투 원 투 그리 고 뭐야 발바닥에 뭐해 성공! 번졌어 심지어 번졌어 심지어 번졌어 그새 땀나서 그새 양이 밖에 안 나와 일단 오세요 성공입니다 잘했어 일단은 남은 멤버 4명 넉살 한의 피오 동현이 올라왔습니다 화면 집중해 주세요 화면 다음 문제 플레이 넉살 넉살 박지윤 아무것도 몰라요 어 천삼입니다 어디 봐 어디 아 아 뭐 있죠 있죠 어 어 자 자 다음 문제 플레이 어 발이 왜 위에 있어? 발이 왜 위에 있지? 몰라요 왜 발이 거기에 있을까 자